자막이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자막은 결코 죽어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와, 풍경이 하늘의 색을 그대로 담고 있네요. 이렇게 제가 지중해 위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트니션 블루가 탄생한 시리브사이드에 와있습니다. 하얀 벽과 파란색 창문들, 시리브사이드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센스, 예술적 감각 또한 느껴지거든요. 스페인 문화, 프랑스 문화, 이슬람 문화, 여러 문화가 섞여있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트니지입니다. 스페인 문화공장